이번 강의에서는 ARC 3포인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의 점으로 원호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Curl Tab, Pre-Mate to Menu, 그리고 ARC 3포인트 컴포넌트를 불러옵니다. 이번 컴포넌트는 3개의 인풋과 3개의 아웃풋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웃풋으로는 ARC Geometric 자체와 원호에 맞춰진 Plane 값과 Reduce 값, 즉 반지름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인풋으로는 포인트 A, B, C, 즉 3개의 포인트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포인트를 만들겠습니다. Vector Tab, Point Menu, 그리고 Construct 포인트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컴포넌트를 Ctrl-C, Ctrl-V하여 3개로 만듭니다. 두번째 포인트 컴포넌트에 X값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컴포넌트에는 Y값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버 슬라이더를 연결함으로써 각각 다른 위치의 포인트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진 컴포넌트들을 각각의 인풋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컴포넌트를 연결하면 라이노 화면에서 원호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번째 컴포넌트 인풋에 약간의 변화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버 슬라이더를 하나 더 추가한 뒤, Construct 포인트의 Z축에 연결해보겠습니다. 넘버 슬라이드의 치수를 변경하면 원호가 입체적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치수가 아무리 변화해도 만들어진 3개의 포인트를 모두 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넘버 슬라이더를 추가하여 더욱 입체적인 원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엔 아웃풋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아웃풋은 만들어진 지오메트리이고, 레디우스는 원호의 원점을 기준으로 하여 나오는 반지름 값입니다. 두번째 아웃풋은 플레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벡털 탭에 있는 플레인 메뉴에서 3포인트 플레인을 불러옵니다. 인풋의 형태가 3포인트 알크와 유사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Construct 포인트 컴포넌트를 각각 연결해 보겠습니다. 만들어진 원호의 형태에 맞는 플레인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슬라이더의 값을 변경하면 원호와 플레인이 동시에 변경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슬라이더의 코리오드와 플레인 메뉴가 뚜껑상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염런llen스에 정보와 플레인 메뉴가가 필요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